2023년도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공차장님 대포차 시간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차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진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사이에 많이 느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해돋이는 좀 보셨나요? 그냥 이제 제아의 종치는 것만 보고 해돋이는 그날이 토요일이었죠. 전날 너무 늦게 자서 집사람하고 아이들 재우고 그냥 제아의 종치는 것만 보고 들어가서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설이 이제 두 번 있잖아요. 굳이 이제 신정 때 안 하고 왜냐하면 한동안 이제 그 뭐죠? 해돋이 구경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에서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신정보다는 구정으로 늦춰서 왜냐하면 이제 새해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생을 하면서 빈도를 이렇게 보면은 1월 1일 새해 인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구정 때 인사 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정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도 그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는 지금 바로 할 수 있죠. 아 네. 더 좋은 방송으로 더 즐거운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와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열심히 열심히 방송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새해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포자들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을지 저희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뭐 아무래도 이제 1월 2일 시무식이 있는 날이고 다들 바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작은 종목군들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남의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잘 안 들고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네. 라슈님이 조상님 랠리는 구정에 오나요? 이런 얘기하는데 조상님 랠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벌써부터 오고 있는데 오늘 이 정도면은 사실 랠리 아닌가요? 아 그쵸. 1월 효과 약간 느끼어지는. 왜냐하면 12월 30일 날 이제 말일 날의 미증시 흐름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또 마이너스 끝났네. 그 전날 이제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오늘 주가지수의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뭐 그래도 기분 좋은 출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지금 150은 무려 2% 가까이 뜨고 있거든요. 네. 좋은 흐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종가까지 좀 유지가 돼야. 그러니까요. 그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랠리 나올 때 종목들도 어떤 거 사야 되나 그게 진짜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공부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좋은 종목분들을 위주로 들고 나왔으면은 그래도 이제 아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들고 나온 종목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선 현대의 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이제 현대의 철 철강주라고 한다면은 많이 안 쉬는 분기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날도 이제 너무 덥고요. 그래서 뭐 겨울에 이제 실적이 괜찮아져요. 현대의 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4분기가 일정 부분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적이 박살이에요. 지금 4분기 예상 영업이 580억. YOY로 무려 마이너스 92%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한 7천억 가까이 나왔겠죠. 7, 8천억 가까이 나왔다가 92%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럼 왜 안 좋냐. 정말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일은 하나만 오지 않고 겹겹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의 철 같은 경우도 우선 당진 부분에 파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령과 냉연 등과 같은 판재료의 생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철근 H형강.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건설 쪽이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공장을 또 대보수를 했어요. 세 번째는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물량을 만들면은 출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에 화물연대 파업. 굉장히 강경한 파업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출하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4분기에 당초 제품 판매량 전망치를 460만 톤을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슈 때문에 400만 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강 생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미세하게 늘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수요와 공급 간의 스프레드. 이것이 이제 가격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철강은 사실 이제 원재료에 대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물론 이제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수급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뭐 생산 차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팬데믹이라든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지만은 철강 수요라는 것은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수요고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460만 톤 판매량 전망치가 400만 톤까지가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강은 엄청난 고정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져요. 이 부분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9월 하순에 이후 약 2개월간 진행됐었던 부분 파업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생산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장 대부수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도 4분기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1분기부터는 정상 궤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간 제품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을 만들어 냈었던 자동차 강판. 이쪽이 원재료가 하락 때문에 동결 혹은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1분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왕은 왕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제일 이제 가장은 현대차예요. 그래서 가장이 흔들리는데 그룹사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우리 대연그룹 회장님이나 아니면 순양그룹 회장님이 왜 순양전자와 순양물산을 그렇게 싸고 도는지 대연자동차를 왜 싸고 도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면 현대차는 현대철을 까면 돼요. 너네 좀 덜 벌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부담감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현대철도 전기로가 굉장히 중요한 고로 중에 하나인데 전기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 국내 동종업계들 대비해서도 낮은 PBR 0.2배 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얘네가 가진 자산 싸그리다 땅하고 갖다 팔면은 다섯 배 벌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차강판 우려 국내 부동산 시장 봉영강 H형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낮은 밸류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중국 철강 시황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돌아서고 있죠. 스팟 가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현대철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PBR 0.2배는 진짜 듣기가 힘든 수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PBR 2. 몇 배 예전에 이제 HMM 같은 경우 PBR도 0.2배 참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싸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현대제철에 대한 전망은 이 철강 업종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눈높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조금 더 안 좋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아. 조금 더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안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의사는 차들아도 좋아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포스코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제철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보면서 약간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게 떠올랐어요. 주주 환원정책 3개년 계획이 이제 딱 끝나는 시점이더라고요. 삼성물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이제 순양물산. 네. 몇 프로고 뭐 이러면서 네. 몇 프로 가지고 있는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삼성물산이 왜 중요한 회사냐면요. 이거예요. 삼성물산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사실은 NAV 대비해서의 할인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싼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얼마인데 삼성물산이 가진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얼마인데 한번 볼까요? 네. 간단하게. HTS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 지금 지분이 삼성물산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은 74%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60조입니다. 네. 그러면 거의 80%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이것만 어 한 40조, 45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삼성전자. 지분 가치 삼성물산이 5%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30조예요. 이것만 20조입니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삼성물산 외네요. 삼성물산은 43%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만 한 25조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개의 회사의 지분 가치만 얼마죠? 40조예요. 네. 삼성물산은 시가총액이 21조입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가 PBI 뭐 0. 몇 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지분 가치만 이렇다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 지분 가치 가지고 맨날 논에서 뭐 NAV 대비 할인율 10년, 15년 맨날 얘기해봤자 주가 안 움직인다. 한 번 정도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막 예를 들어서 옛날 3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 가면은 삼성물산이 한 50%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적게.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삼성물산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물산이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이제 항상 본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주조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본업이 어떻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적은 YOY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작년도에 너무 좋았었던 이 상사 부분. 이쪽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좀 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는 경고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 쪽의 평택 공장. P3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같은 경우 연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제외한 연결 영업이익은 22년 1.6조, 23년 1.4조, 24년 1.2조원이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적은 이제 떨어진다. 그럼 이제 우리 회사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조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3개년 주조하는 정책을 아, 2019년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주조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훨씬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흐름만 가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쌓여 있을 거예요. 2020년도 당시에는 뭐 했냐면요. 말씀드렸듯이 DPS 2천원에서 우상향하면서 관계사 배당 수익의 6에서 70%를 재배당하기로 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1.5% 취득분을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2월에 3개년도 주조하는 정책을 사실 좀 서프라이즈하게 해주면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들고 있으면 뭐하냐 사봤자 안 오를 거나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진짜 그동안 잘 벌었잖아요. 다른 건설사들 다 주거나 하는데 그리고 계열사들 돈 잡아보니까 계열사들 배당도 들어와서 이에 따른 배당금의 확장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자사주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세 번째 주요 리포트는 덕산 네오룩스 들고 와주셨는데 여기 위에 채팅창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구나이메스 전략 제가 이게 연초되면 항상 헷갈려요. 올해 상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업황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상저하고 패턴 그리고 24년도에는 빅사이클이 온다. 그럼 이제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23년도 상반기 즉 이제 올해 상반기에 안 좋을 때 조금씩 구나이메스 하자.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빅사이클이 온다. 이 부분인데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목표주가 하향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타겟 밸류를 40배에서 30배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25% 목표주가 하향 요인이 발생이 됐죠. 24년도에 빅사이클을 기대한다 라는 부분인데 왜 그렇느냐.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세트업황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물어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이제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작년 하반기가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YOY로 작년보다 안 좋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4년도에 좋아진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BOE하고 애플 체인 내 신규 재료 구조 진입이 좀 가능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OLED 신규 투자가 또 삼성디스플레이 쪽에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8.6세대 A4 추가 투자 그리고 QD OLED의 신규 투자 여부 역시 상반기에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규 소재인 블랙PD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확장 그리고 QD 관련 소재 진입 역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OLED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LCD가 어려운 것은 주제의 사실이고 쉽게 반등이 나오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전제품의 선전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리고 애플의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OLED 쪽의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XR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업황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좀 만들어냈고 다양한 제품 다운화를 통해서 위기를 좀 극복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과거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업사이클 시에는 상단이 한 40배 정도 다운사이클 시기에는 한 20배 정도 받는 고밸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3년 예상 피의가 몇 배냐면요. 2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 하반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0 이때 이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잘 못 받을 때 이럴 때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가격까지 좀 맞다라는 측면에서 기대 요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리포트 전부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 4종목 오늘도 들고 오셨는데 약간 두 종목 두 종목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이테오제는 좀 크게 오르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저도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났어요. 좋은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8% 넘게 좀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중국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빠지고 있는데 호텔실러나 이런 쪽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은?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그동안 12월 달에 정말 고생했던 종목이 뭔가 엘지애너의 솔루션 뭐 현대차, 기아 거기에 LNF 이런 것도 정말 말 그대로 죽어놨거든요. 그쪽이 올라오고 있고 반면 12월 달에 상승은 리오프닝 관련주와 함께 제가 하... 의견을 꺾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머니투데이 나가서 11월 중순 말부터 올해까지는 리오프닝이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했나요? 머니투데이 나가서는 12월 제가 막방 12월 30일 날 방송 나가서 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올해까지만 리오프닝 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서 아 내년 연초에도 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올해까지 리오프닝 보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주요 종목군들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월 30일 날 기습적으로 기술 이전 공시를 기술계약 공시를 하면은 아... 이것도 뭐 연초부터 오르니까 주주들은 더 좋겠죠.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산도즈라는 이 회사는 이제 노바티스 쪽에서 분사한 이제 바이오시밀러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노바티스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술력도 있고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다가 이제 이 회사에 ALTB4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결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뭔가 이제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SC제형으로 차별성을 좀 두기 위해서 산도즈가 사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연초였나요? 재작년 연초였나요? 지금 이 회사가 한 바이오시밀러 회사한테 이 SC제형 관련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단가가 3명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가치를 인정받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좋은 건 뭐냐 결국은 추가 개발 옵션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은 다른 것들도 이제 우리 니네 기술 가지고 SC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참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에너지 있을 때든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신약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제형을 바꿔주는 건데 근데 이제 속 시원한 답들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안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좋은 뉴스와 함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미라라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센트리온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미국에는 이제 사보험 시장의 PBM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머시 뭐 베네피트 매니지먼트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오리지널 약과 바이오시밀러 약을 이제 지위를 과연 어떻게 이제 해주느냐 지위를 이제 똑같이 해주면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PBM이라는 것은 각각 약 회사들한테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이게 합법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처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균등하게 이제 동등한 지위를 준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처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 약과가 더 싸잖아요. 오리지널 대비해서. 그래서 받는 건 그대로 받고 돈은 좀 덜 쓰게 되는 처방이 좀 덜한 가격이 나가는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PBM 쪽에서 슈밀러의 시밀러를 오리지널과 동등한 그룹으로 분류를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슈밀러 시밀러에 대한 급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유플라이마라든지 아니면 이 슈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전반적인 침투율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기대 섞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JVM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캐셔를 하든 아니면 서빙을 하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딱딱딱딱 넣어주는 일을 그러니까 약사가 이제 조제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제 뭐 옆에 뭐 카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마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자동화 조제 시스템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주요 장비 그리고 소모품 이 가격을 작년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인상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영업이익 218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YY 플러스 74%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 특히 이제 독일의 병원의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내 공장들의 비타민 패키지 이런 쪽 진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국내 중소약국의 자동화장치라든지 국내 또 병원들의 AT, DPS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약국의 자동조제 시스템이 문화가 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한 번씩 들고 나오는 기업인데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이것도 이제 순양면세점 입찰이 나왔었죠. 드라마에서 그래서 얼마를 질러야 돼 뭐 이러면서 백화점 지분을 막 넘기고 면세점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약간 자존심도 있겠죠. 롯데도 들어가고 신세계도 들어갔는데 신라가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게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돈은 막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가게를 하나 한다고 했을 때 저 가게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권리금 어마어마하게 주고 막상 들어가 봤더니 파리만 날리고 다 뺏기고 우는 거죠. 근데 면세사업도 똑같습니다. 공항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정비를 투입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담배 팔고 뭐 술 팔고 이래서 돈이 뭐 많이 남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면세 입찰 공고문이 29일 날 게시가 됐어요. 작년 말에 또 역시 게시가 됐죠. 2월 22일까지 제한서 제출이 마감이 되고 7월 1일부터 빠르면은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가 운영을 게시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은 첫 번째 최소 보장임대료 이게 이제 고정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장사 안 되면은 그냥 고정비 끝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는 여객당 임대료라고 하는 변동비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 안 들어오면은 니네 임대료 좀 좁네. 굉장히 약간 착한 건물주 느낌 아닌가요? 인천공항에서. 네.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도 이게 예전에 5년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5년이 되게 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흥망성세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사이클에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죽 쓰다가 이제 한 1년 잘 벌고 2년째 고정비 커버 하려고 하는데 끝나요. 끝나요. 그리고 돈은 더 올려달래. 그럼 이게 뭐예요. 그리고 건물주만 배불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년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권 구성도 좀 변경이 되는데 품목별로 최대 사업자가 예전에는 3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는 3군데서 최대해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2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경쟁 강도가 그만큼 덜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주요 면세사업자들의 협상력이 강화됐어요. 야씨 나 못하겠어. 안 해. 이런 게 약간 협상력이거든요. 야 니네 안 해 이제. 싸게 안 해주면 안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진짜 20년도에 T1인가요?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협상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호텔실라 이것이 없더라도 중국이 문 열리는 것만 봐도 좋다. 그런데 인천공항까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호텔실라뿐만이 아니라 공연면순점에 들어가야 될 신세계나 아니면은 롯데까지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텔실라까지 해서 오늘 새해 첫 월요일에 대포차 7개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 한해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첫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시간 늦게 시작했는데 내일부터는 저희 정상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8시 50분에 아침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오후에는 변함없이 3시에 다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후 생방송은 3시에 시작하니까요. 3시에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나름 변함없이 추우니까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